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과메기 기다리던 과메기가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싸먹을 야채들이랑 소스는 트러플 소금이랑 초장입니다 막걸리 당근이 있구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비나리 막걸리 맑은 부분부터 먹을게요 짠 제거는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일단 그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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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어 가맥통, 자른거, 치즈버거 치즈버거 좋아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해초쌈 저녁떡 호로록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짭짤.... Gilbert 아쉬운 조합 정말 맛있다! 정말 맛있다! 구독! 너무 맛있어! 그리고 쇠데기! 뱃뱃뱃뱃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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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이제 날씨가 넘셔나 봐요 이 마사 이름부터 먹었네요 아직도 녹아지지 않네요 왜냐면 많은 라면이 남았고 오늘 이렇게 하는 식감에 먹으면 좋아요 맛있게 먹 Stamp 너무 맛있어 이게 더 먹지 않나요? 그때 입에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아까는 브라운이 너무 잘라준다 여기다가 랍스터 배가 안쪽으로 이 맛도 정말 잘 먹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역시 야채는 게 너무 맛있다 요즘에 내가 부터가 먹었고 지금 또 한 장르가 먹으면 랍스터 배가 안나오는 게 며칠 수 없는 거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먹어야 한 장르이 바삭바삭 구독 구독 새우가 맛있어 아까랑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이제 맛있네요 푸짐한 맛 췔왔 치즈는 쭈쭈쭈 치즈는 다 먹어요 촉촉 komen 아아... 와... 먹방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... 아... 일부러 무순 네.. 다음날 내가 처음 먹어봐 그는 진짜 맛있을때봐 첫사람 ㅇㅇ 딱 쫄깃해요 너무 고소하고 더 transcription 나만의 치킨 저녁땅 오늘은 사라진 김치 치킨은 꾸미지 말고 치킨은 맵지 않으니 치킨은 너무 좋아요 치킨은 오락처리 치킨은 치킨은 바삭해요 팽이버섯 다음은 마시지 면이ER 툭툭툭 툭툭 사진도 해야겠어요 나는 더 느껴더라고요 내가 중독독독한 마시멸 배가 더 나가는 시간 비쥬얼 소금의 배가 엄청나고 가끔 더 생겼어요 가끔 더 먹었는지 제가 밥을 먹어주면 이제는еш 더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고싶어요 하면서 먹는데 정말 맛있지만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었어요 이만한 탕수육 그 subscribly searching 마지막 삶! 마지막 삶! caught up 바꼬 바꼬 절반에 뼈들이 너무 좋아해요 arsa 뼈가 너무 잘 행복해요 많이 먹으면 진짜 진짜 더 맛있었어요 내가 먹는게 먹어입니다 Especially smack 낙지 uncles lar 한국과는 제가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от компании 저는 다섯으로 그릇에 대해 계속 탕후라이마 다섯으로 먹어야지 다섯으로 먹어야지 다섯으로 먹어야지 저는 다섯으로 먹어야지 잘 먹었습니다!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꽁치 가맹이를 먹어보았는데요 야채랑 막걸리랑 먹으니까 완전 든든! 저는 약간 말랑한 식감을 좋아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마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기름지고 꾸덕하고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! 그럼 오늘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